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벅크인데 응? 아 갠동 굶고분마 ㅋㅋㅋㅋㅋ 예 수고하십시오 아... 가시가 거고... 분홍도 아니야? 그것도... You must eat cold butter. Grilled chicken. Maybe... Brussels casserole. Hot chocolate. 고구마 짱! 호박, 고구마 호박, 고구마 호박, 고구마 아 맛있어 떡볶이랑 국어빵 짱 국어빵 국어빵 나 국어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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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 감귤 흰 Bian 아닐라 튼리보!!! galaxy squad 라호 가고싶õ 카르보나라디오 까르보나라는 불닭볶음에 먹고싶은데 군고구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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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묵이세요 나는 호떡, 헛떡, 군고구마 자, 아묵 군고구마 자 형아 봤어? 헛떡이요 군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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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맛있습니다 자자십시오 막창 군고구마 안녕하세요 저는 귤을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왔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접시 적당 공고구마 오빠는 공부해구만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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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내가 들고 타야 돼요? 어 들고 타요? 어 어 어